나무가 오직 찌그러나 봐.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쉬워.. 오우 또 아빠 아빠! 오우 또 아빠 아빠! 되게.. 어.. 어.. 큰일보였네. 어 되게 불편하고 시원하네. 어 아니 편한데? 어 편해 편해. 이게 시원해요. 안 누우니까 시원해. 우리 대나무 뭐라 그러지? 대나무 돌자리 위에서 잡는 것 같아. 오.. 굿. 지금 안세모가 되게 걱정스러운.. 우리 저한테.. 아 뚝뚝하다고? 응 막.. 자.. 오 이럴때! 아잇! 아잇! 잠이 바로 깨네. 아 성수야 너무 귀엽게 자지 않아요? 이미 자리 잡았어. 형이 편하세요? 응 완전 편해. 아 그래요? 멀미 안 나요? 우와! 편하지 여정아? 어 진짜 편해. 편해 시원하고. 우와.. 편하다 진짜. 어?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요 이거는? 잠깐만요. 이게 안 늘어나요. 팔을 눌을 데가 없으니까. 계속 자면서.. 또띠하게 쌓여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. 야 뭔가 이상해 이거. 종혁아 너 새벽쯤 되면 엉덩이 나와있겠다. 거의 투덜졌는데? 이게 좀 헐거워요. 많이 서서.. 자.. 우와.. 엎드려서 잡을까? 엎드려서 잡을 수 있어? 왜? 이게 안 늘어나와. 안 돼 이거. 오 야! 스카이다이빙 한 거야? 스카이다이빙. 자영에서 스카이다이빙. 자영에서 스카이다이빙. 어떻게 일어날 거야? 나는 이게 일어나봐. 어디를 펴야지 지금. 까먹었죠. 어디를 펴야지. 우리 이제 장사에 지금. 절대로 발이 땅에 닿지 않으신다.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. 몇 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했어요. 한 10분에 됐습니다.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?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?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?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?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? 한 번 벗어보세요 그러면. 이 옷은 뭐.. 네. 아니 지금 떨어지셨는데 떨어지셨는데. 뭘 떨어지셨는데. 바닥에 뭐 주스러 갔다 왔어. 아 주스려고. 옷 다 갈아입죠. 갈아입으세요. 아니 하루 더 입어야겠다 이거. 예? 하루 더 입으신다고요? 하루 더 입으신다고요? 힘들어서 못 벗으신다는데 지금. 아니 하루 더 입어. 내가 아까 입었어. 그래도 양말은 벗을 수 있잖아 양말. 네 양말. 아 양말도 아까 신었구나. 예? 양말도 아까 신었어. 아 왜 이렇게 춥지 여기가? 동심 못 잡으셨는데. 아니 추워서 그래 지금 추워서. 많이 추워졌네. 많이 추워졌네. 많이 추워졌네. 성세형님 자전가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발라드. 이 밤에 끝을 잡고. 이 밤에 끝을 잡고.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.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.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. 형 알람이에요? 형 뭐 알람이 걸릴 것 같아. 이 밤에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. 종혁아 네가 하나 불러줘라. 종혁아. 종혁이야 종혁 네 노래 가자. 이 밤에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. 이 밤 철가 하지 않게. 다 같이. 나의 가슴으로. 나의 가슴으로. 나와 함께 나누었던. 나의 가슴으로. 이 밤을 급드렸고. 잠시만 묻어야 하겠지. 우리 사랑하겠지 와우와우 얘가 저녁롱 노래 불러 저녁롱은 지구 송해손 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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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손해 한 장 손해 잘 자라 우리 아가 아들과 뒷동산에 내 입도 안은 양도 왜 가시냐 나 하늘 자는게 야! 이거 알아! 잘 자라 우리 아가 개가 잠들었어 개가 잠들었어 개가 잠들었어 잘까요 우리 잘까요 주무세요 바다를 걷고 바다를 걷고 바다를 걷고 너의 집을 찾다듬 너의 집을 찾다듬